연담학 연담학 잘자 아, 나 닫아 고마워, 연담학 고마워, 연담학 고생했어 야 너한테 어떤 위로를 해야 할지 계속 고민했는디 생각이 안 나더라 걱정 말고 힘내라는 말밖에는 근데 그것은 딴 사람들도 다 해줄 수 있잖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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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힘내라는 말밖에 뭐가 더 필요해 힘내라는 말 대신이야 응 이거 쩐당 너는? 나 무엇을 알겄냐? 니가 고른게 제일 이쁜거지 열심히 한거 누구보다 내가 잘 알잖아 승배보다 지금은 니가 더 중요해 알지 성님 안녕하세요 여봐 야 니가 오늘 초경기냐? 네 소리 오랜만? 야 근데 너 진짜 이쁘셨구나 아 얘가 나 좋아했잖아 아 그때 맨날 DM 보내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소리 너 아직도 오빠 좋아해? 그 소라 신경 쓰지 마야 가자 고마워 파이팅 하자 야 둘이 뭐냐? 야 목이 좋다 야 시험에 사귀어 어 신경 하자 신경 쓰지 마 야 아니 펜투 근데 내가 왜 니 고백 안 받아줄게? 야 뭐 궁금하지 어? 뭔소리지 왜? 넌 보수적이야 아니 뭐 사귀어 스키지 브라너 그냥 그럼 앗! 아아! 탈툴하러 가냐? 서버해라. 꼴새끼야. 손 놓는 거. 둘이한테 서버하라고. 이 새끼야. 탈툴하러 가면 돼. 예전화로운 미션. 배우고파니아. 패스한 탈툴하러 가면 돼. 5. 5. 5. 5. 5. 5. 5. 6. 아 아 아 가장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